네 안녕하십니까의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2.3절에 있는 극한 법칙에 관한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 한번 같이 해볼건데요. 우리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처럼 이제 전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프를 매번 그리면서 걔네들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극한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극한의 값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첫번째에는 그 극한의 법칙이라고 하는 리미트 로가 있는데 그 첫번째에 있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얘네들 우리가 첫번째 내용부터 한번 쭉 한번 적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극한 법칙 1하고 극한 법칙 2라고 하는 내용주는 그 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밀하게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면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극한의 면밀한 정의를 배우셔야지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밀한 정의를 먼저 배우시고 거기에 관해서 얘네들의 값을 증명을 해볼 테니까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만 확인해보시면서 어떠한 식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만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럼 거기에 보시면 먼저 극한에 대한 법칙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우선 C는 상수래요. C는 상수고 C는 상수라는 것을 의미로 정해져 있는 존재 조건이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이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의 값을 베타라고 적어도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FX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이 베타라는 것은 수렴한다는 말이 되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얘네들은 수렴한다는 뜻이죠. 얘네들은 꼭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큰 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식은 바로 무엇이냐? 1번은 바로 이것입니다. 1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가 있냐면 FX 플러스 GX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렴한다는 전자에서는 얘네들 두 개를 이렇게 분배해서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써도 되기 때문에 그 값은 뭐하고 똑같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하고 똑같다는 게 첫 번째에 있는 극한의 법칙입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같이 된다는 것도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있답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F, X가 있대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는 앞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럼 C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인데 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이기 때문에 C의 알파의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 X가 있거든요. 곱하기. 우리 곱셈도 수납하게 되면 이게 분배가 가능해요. 그럼 이 두 개의 곱과 똑같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곱셈이 되면 뭐도 되겠죠? 나누셈도 되겠죠?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라고 쓰냐면 G, X분의 FX가 된답니다. 예를 들면 각각 분배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되죠?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0이 되면 안 되냐면 분모의 값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X의 값이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큰 틀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갖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제들을 먼저 보시고 첫 번째 예제는 이런 식의 예제가 있답니다. 첫 번째 예제. 첫 번째 예제는 바로 무엇이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FX의 극한은 2고 1일 때 GX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FX의 극한은 3이고 2일 때 GX의 극한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존재하면 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구하지 말라는 뜻이죠. 맞죠? 그럼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FX, GX가 마이너스 1에서 다 뭐가 돼 있죠? 수렴하기 때문에 두 개를 전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에 붙이시고 숫자는 앞으로 빼도 된다고 했죠? 5 빼시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GX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럼 첫 번째는 이 FX의 값은 바로 1이고 G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빼기 5의 값은 다 뭐가 되면 마이너스 4의 값이 된다는 것이 문제의 정답 완성되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곱셈에 관해서도 분배 가능해요. 그럼 리미트 1일 때 FX 곱하기 리미트 1일 때 GX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식의 정답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도 얘도 나누기는 분배 가능하긴 한데 분모의 값이 뭐가 되죠? 0되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음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얘네들 예제의 답이 완성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런 식의 극한의 법칙이 갖고 있는 그 극한 법칙 1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보고 하면 이제 극한 법칙 뭐가 있냐면 2가 있는데요. 극한 법칙 2는 우리가 좀 약간 스페셜하게 좀 약간 독특하게 돼 있는 우리가 극한 법칙 2가 있는데요. 극한 법칙 2는 이게 있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 우리가 극한 법칙에 대한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던데 2는 이겁니다. 리미트는 X가 A로 갈 때 FX 그 함수에 관한 N제곱을 시키고 싶은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F를 총 몇 번 곱한 것과 똑같죠? N번 곱한 것도 같죠. N번 곱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수렴하면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FX라고 하는 걔네들에 있는 값이 첫 몇 번? N번 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N은 양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N은 자연수들이 되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의 값이 있는데 우리가 C라고 하는 것은 항상 C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C라고 하는 함수는 Y가 C의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X가 A에서 어느 쪽에 가든 다 무조건 항상 C의 값이 같기 때문에 C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죠. A를 집어넣은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네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X의 N적업도 A를 집어넣은 A의 N적업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N루트 X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N루트 A라고 쓸 수 있고 얘네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얘네를 쓸 때는 N은 짝수만 되고요 짝수일 때는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것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성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루트 Fx를 N적업 한 거는 뭐가 똑같냐면 N루트를 쓸 수 있는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간 상태에서 Fx를 붙여도 똑같다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완성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될 거는 똑같이 N이 뭐만 되냐면 짝수만 되고요 얘는 극한이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Fx의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전제 조건을 갖는 상태에서 우리가 극한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